근데 저게 저 색깔이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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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예 2018년 9월 8일 9시 7분 그 고양시 일대에 출연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삼각형 기재는 제가 지금 영정도 영정도 영정공원 묘지 금세 낮이 들어가는 입구 지금 그 입구에 지금 낮게 떠서 저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저게 떠서 우리 보고 있었네 그죠 예 맞아요 별이 엄청나다 그 충격이다 아까 그거였어요 맞아 맞아 예 지금 엄청났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어 삼각형 비행체 추적팀과 지금 같이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깜빡거리지도 않아요 스마트폰으로 찍고 계시죠 예 예 야 이거 저 진짜 유에프다 저거 이거는 이거는 일반 비행기 저 개가 안 짖어 지금 개가 짖다가 저거 보더니 개가 지금 안 짖고 가만히 있잖아 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그게 이거였네 이거네 우리 보고 있었네 그죠 예 어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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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맞죠 예 깜빡인다 2018년 9월 8일 9시 9분 예 2018년 9월 8일 9시 9분 와 예 2018년 9월 8일 9시 9분 일단요 동영상 파일이 길면은 나한테 안 오니까 중간에 좀 끊어주세요 끊었다 다시 찍으세요 2분정도요 2분정도요 2분은 예 2분은 너무 많고 1분 30초 끊었다가 끊었다가 깜빡거려요 예 한번 찍었어요 다시한번 이어서 와 뒷고리 쪽이 깜빡이 있는데 예 예 엄청 높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이거 그거 맞아? 맞지? 와 맞네 삼각형 대박이다 예 지금 삼각형 삼각형 비행체가 지금 영종신도시 가로동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동에서 보고 있습니다 웅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개가 계속 우리 낯선 사람 보고 짖다가 이 비행체가 나타나니까 개가 지금 짖는 것을 안 짖고 있습니다 개가 지금 개가 지금 짖는 것을 안 짖고 있습니다 개가 지금 친하게 대박이다 그죠? 어? 야 그 별이 아니었어 그게 이상하다 찾았네 아까 그거였네 그 맞죠? 정제 있었네 우리 관찰했어요 그러면 저기까지 넘어가면 중국으로 가는 거 다시 돌아 나올 수도 있겠네 돌아 나올 수도 있어 지금